우리 19번은 또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냐? 이건 시제에 대해 물어본 건가 싶기도 하고 보니까 Jonathan promised to bring back the letter he had borrowed. 그러니까 사다리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대요. 뭐 그가 빌렸었던. 하지만 he never. 하지만 그는 절대 다시 뭐 했다? 그걸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약속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 근데 앞에 내용을 그대로 받아오니까 but he never more bring back the letter 이걸 받아줘야겠죠. 근데 지금 시제가 뭐가 돼야 되냐? 과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brought back the letter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받아주는 거 뭐 있을까? 대동사 디드가 있죠. 그래서 답이 A예요. 전체를 다 받아주는 겁니다.